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엘조 생일 기념 나를 알려줌 특집입니다 제 이름이 병헌이죠 전주위 잡을병 법헌입니다 키 171입니다 몸무게 요즘 살이 쪄서 54kg 신발 사이즈 250kg 그리고 255kg 허리 사이즈 27kg 지금 신발 지금 신발 이 아니고 조를 신었거든요 이건 팬분이 준거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 저는 알아요 김치찌개 형 누냐찌개 더 좋아하잖아요 지금 당장 보고 싶은 멤버 창조 5억이 생긴 다음에 하고 싶은 것 비부 비부 집을 살래요 집 사면 어떻게 비부해야죠 네? 이게 5억이 생긴 제가 번거죠 제가 번거는 제가 써야되는데요 지하철 버스 중 좋아하는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 맨 뒤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청문국장 가장 싫어하는 음식 딱히 없습니다 에? 없어 있지 뭐 응 우워 오오 최근에 본 영화 오오오오오 맛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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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대단한 영화에요 다음까지 카툼한 멤버 나! 없어요 저희 단카이기 때문에 단카 요새 즐겨 입는 스타일 목폴라테를 좋아해요 여기 있었어 바보 바보 요새 즐겨 입는 편의점 음식 저 편의점 음식은 안 먹어요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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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몇 먼저? 물 먼저 물 먼저 줘 이건 질문이 이거 잘 먹겠네 구먹 찍먹 저는 찍먹입니다 그렇지 찍먹이지 왜냐면 찍먹 그래야지 요새 제일 자주 하는 말 자주 하는 말? 자주 하는 말이 없는데 지금 플레이리스트 상단에 있는 노래 아! 나 아까 들었어요 미리 크리스마스 이게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요즘 미리 크리스마스 바이나믹 듀오 선배님의 먹고 하고 자고 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엔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우리 곧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걸 보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